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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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파이팅 신기하죠? 1분만에 세워드려요 원래 짠거에요? 네, 맞습니다. 미리 짠거에요 뒤집어여 카페 노래 와우, 다 끝날, 오우!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거 어디야? 이쪽으로 이거 누구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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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엄마랑 엄마랑 전 lady 開心 아아.. 아.. 고요한 거 웃어! 아아! 영영아! 너의.. 너의 웃었다! 아아.. 고요한 거 같아 고요한 거 같아 아아.. 아아.. 고요한 거 같아 나 없는 사람 살만하시니까 나는 당신 없는 삶이 지옥갔어 너무 보고 싶구려 연애하는 설렘을 기억하오 결혼하던 행복을 기억하오 첫째의 웃음소리 기억하오 둘째의 웃음소리 기억하오 마지막 배의 딸을 알아오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오 어찌 그리 사랑스럽거지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오 당신의 꿈을 기억하오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오 당신과의 마지막 기억하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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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켰봐 아 ine 밥먹어 3주년의 차이가 되었니? 3주 Highway 4차이가 되었니요 그건 좀 차이가 되었니.. 건보는 거 아니야 또는 시막하겠네 운동장 맵담길 내 단이 커지겠네 더 빠뜨려 또는 시막 하겠네 바다에 누출이 버져든 생기날 완전 그릴 예색 또는 그는 지겹다 지겹고 이 몸에 짓고서 하루도 두려워 말라던데 내가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없네 다르게 많이 살았는데 또는 시각하겠네 지겹다 지겹어 내 양말 없이 뽑아야지 또는 시각하겠네 내가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없네 다르게 잘 들게요 저기 잘 들게요 여기 그려 아 다가 이리 와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나 여기 앉아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나 진짜 여기 있어? 응 거기 있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모두랑 한 번 없지요 오늘은 무슨 일생일 하루 매일매일 신나는 하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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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야! 조금만 조금만! 아야! 어 망했다 어떻게 하지 내가 한 건가 내가 한 거지 그래 맞아 내가 백년 삼겠어 그런 내 남자를 당당해야 해 아니야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지 무조건 할매 할까 무슨 소리야 할매 예쁜 내가 한 걸 내가 했다 하지 누가 했다 해 그래 제가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든지 믿을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난 자냐 사나이도 태어났으면 사나이 다 없게 아빠가 이면 진짜 개소름 맞을텐데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 소름 돋네 내 목기보다 빠졌네 그렇게 소망한 세상 살기 힘들다 사나이 뷰 요 노 때 Master hook 미쥬 요 아침 사나이 뷰 요 노 때 사나이 뷰 요 노 때 사나이 뷰 요宥 요 아침 엄마 나 아니야 내가 안그랬어 말하고 있어 사촌이 삽분히 그 자식을 혼내줄게 나 진짜 아닌데 아빠가 내 말 안 믿어줘 그러니까 다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가 말하냐 나 진짜 아닌데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단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까지 내 편이 그대도 끝이 않아 누군가는 너의 눈이 되어줄까 이 노래 알아? 나 예전에 정말 억울했던 재미가 있었다 진짜 너무 서럽고 정말로 억울했는데 엄마가 이도했다고 이 노래를 불러줬었어 같이 불러볼래? 내 편이 찬양 너의 마음을 따라 내가 위로해줄게 너의 견디어지나 내가 있던가 너의 마음을 따라 내어줄게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 왜 여기서 안 나와? 아저씨 희귀꼬머리야? 우와 그게 그러니까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잘 만든거 같아 오! 진짜 이뻐 우와 이거 나도 알려주면 안돼 이런데 이런식으로 아저씨 괜찮아 근데 아저씨 내가 한것도 아닌데 맨날 나한테가 뭐라고 응 아직도 많이 억울해? 응 진짜 억울해 근데 이제 괜찮아 응 한번 혼내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라고? 응 그치 아빠 응 근데 아빠 아빠도 한번 당일 빨리 주차는걸? 그런거야? 응 그리고 그렇게 심하면 진짜 진짜 해도 되는거야? 당연하지 그럼 혼내주자 응 혼내주자 빨리 준비하자 선화 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못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 못살아요 그래 아들이든 조금만 진정해놓아둔 누가 참아 뭘 참아요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요 전화 한 만큼 다했어요 제가 내일 쫓을까요 아니 그저 못해 아니 얘기잖아 됐어요 제가 나갈게요 아니 은세야 은세야 아들 아유 은세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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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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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싫어 아 싫어 제발 참아주 마세요 심세 너 지금 얘기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얘기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얘기해 무슨 소리야 누가 뭐래 보니 엄마야 너한테 그걸 잘 웃어 난 어린 적 엄마의 품 아직도 기억나 어떻게 말해 그래 어떻게 말해 그래 이제야 알겠어 너는 처음 거 자기냈어 누가 안 들여 저한테 들여 저한테 들여 나 죽나요 저 맛을 해 아직도 기억나 어떻게 아빠가 그래 그만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이제야 알겠어 아빠는 지금부터 내 편 아니었어 지금 나 화나서 말하는 게 아니야 저도 화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 아줌마 여기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좀 상처 다시 그 놈의 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냐 그때 아빠는 뭐 했어요 값싸지게 됐어 이해해지게 됐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해 세상에 누구나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해 이건 너무하잖아 잔인하잖아 네 엄마야 네 엄마라고 이놈아 그렇게 안 해 valores 그냥 그냥 그만해! 너는 정의 말을 확인해 너의 삶은 못삼아 너의 삶은 지겨워 너의 삶은 싫어 아버지! 아빠! 싸우지마 하늘에 나와서 들어가 있어 싸우는 거 아니라 들어가 있어 아빠, 아빠가... 야, 아줌마! 제발, 거주하세요 우수야 저 그렇게 괴로워주실 때는 언제고 아줌마, 왜 잊어서 그래요 정말 아줌마 정말, 정말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당신이 새긴 상처를 다물지 않는 그 흉터를 오랜 시간 쌓인 내 상처 들어 가요 당신이 믿었던 그 말들 내게 그 못삼처였어 내 마음 깊이 불이 지워지진 다 흉터가 됐어요 내게 아니, 뭐야? 나 이거 돌아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제품인데요 니엠이 무슨 그런 말일 부르라고 전하네 진해 하윤아 그 얘기가 그 아들이라니까 그리했던 그 말들 내겐 모두 상처였어 네 마음 깊이뿐이나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됐어 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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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신정태 인생님 마음이 이 휘에 내 마음 깊이 후회에 부살질지 못한 흉터가 보였잖아 파바밤 파바밤 파프라 chemising 파바밤 파바밤 그리고 나 꼭 Bay entered 안녕 안 돼 내일 못 줄 건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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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당신 남편 신혁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아버지라고 부를거에요? 나는 이러고 사는 것이 긴지만은 않아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란 운세 마음이 이해가 가 다시 우리 운세 많이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랑 요양원에 같이 갑시다 나랑 힘 잡고 같이 가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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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시 시켜요 아니야 미안해 왜그라ся 왜 그렇게 해 ? 저는 감사합니다. 형.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기만 해봐. 현재 3일째.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4일, 5일, 6일.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를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의 신청 신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도 물어봤지만. 엄마를 본 적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봐. 엄마. 성성. 할머니가 지하세했어. 할머니가 지하세 정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냐고요. 너무 빨려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냐고요. 여기. 아무도 없냐고요. 나 너무 무서웠다. 어머.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다. 얼마나 무서웠다. 얼마나 무서웠다. 얼마나 괴로웠다. 돌아갈 수 없는 자신에. 얼마나 아팠었나요. 하고 싶은 말 나같지만 할 수 없었어 나 혼자 하는 싸움을 이젠 시작하려 해 시작하지 말아요 얼마나 무서웠나요 얼마나 괴로웠나요 취하신 분의 직장은 얼마나 아팠었나요 우리 날 기다렸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었나요 하지만 그리의 마지막 변화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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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의 마지막 너무 답답해요 넌 없이 편안해요 아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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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까지 하신거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죄송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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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네 슬픽이 싫어해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비싸면서 어떻게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데 전화 받았었나 봐요 성분하 미안해 말아라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할 미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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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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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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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